네, 저물어가는 일몰시간. 마운틴의 아름다운 가을의 노을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노을이 마운틴에서 펼쳐지면서 이제 서서히 해가 넘어가고 일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늘 근행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운티넷의 새설이와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동남아 업방이 있는 마운티넷. 저물어가는 일몰을 바라보면서 잠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만난 저녁 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설이가 너무 아름답죠? 마운티넷의 인호가 인사드렸습니다. 새설이자 저, 새들의 합창. 아름다운 마운틴의 일몰입니다. 오우, 환상입니다. 자, 모두모두 파이팅! 근행하시기 바랍니다. 근행! 근행입니다. 오우, 너무 아름다워요. 어디서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크으, 동남아 업방이 있는 마운틴에서 멋진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오우, 굿! 이야, 꿋꿋꿋. 구우십니다. 구름. 새설이 잠시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귀를 기울여보세요. 마음이 힐링이 될 겁니다. 우아우! 아멘